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2년 1회 기사 필기 아마 1회 이외에 만 이 지금 요 페이퍼 어 종이로 된 시험을 보고와 아마 3회 차부터는 cbt 시험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험을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게 되면 뭐 무난했습니다 무난하고 항상 그렇듯이 신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거는 요 풀이 갖고 여러분이 충분히 다 학습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풀이 해놨으니까 학습 좀 해주시구요 혹시 풀이 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문제 위주로 풀이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남성근로자의 육체적 작업능력 즉 pwc죠 이건 15kcal 포민 이다 이 근로자가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고 이때 작업 대사량은 7kcal 포민 휴식 시 대사량은 1.2 kcal 포민 포민 자 적정자 적정 적정 휴식 시간 이랑 적정 작업 시간을 배분하시오 그래서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60분을 갖고 휴식 시간의 비를 위해서 휴식 시간을 계산하는 거고 60분에서 휴식 시간을 빼면 작업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휴식 시간의 비가 티레스트 퍼센트로 나오는 거죠 퍼센트 리가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휴식 대사량 얼마라 그랬어요 1.2 에서 작업 대사량 7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맥스라 그래 갖고 원래는 8시간인데 8시간으로 주지 않고 pwc 로 주면 얘를 8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3분의 1 곱해서 그러면은 15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작업 대사량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34.4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휴식 시간이라는 얘기는 휴식 시간은 60분 곱하기 0.3448 하게 되면은 약 어느 정도 나오냐면 20.7분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은 60분에서 빼면 되는 거죠 60 마이너스 20.7을 빼면은 음 39.3분 여기 가까운 걸 찾아 주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음 8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25 도시고 기압은 일기압 이래요 분당 100ml씩 60분 동안 채취한 공기중 벤젠의 벤젠이 5mg 검출됐다 그럼 5mg 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농도 계산할 때 분사 즉 분석량을 임하는 거고 자 검출된 벤젠은 약 몇 ppm 인가 단 분자량을 줬습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 일단은 ppm 으로 최종적인 단위를 계산을 하라 그랬고 문제의 소중 섹탄은 미리 그람포 메탄삼성으로 계산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일단 농도를 미리 그람포 메탄삼성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분모는 자 펌프 용량 곱하기 채취 시간 그렇죠 그럼 펌프 용량이 분당 100ml 100ml고 분 그리고 몇 분 동안 60분 그리고 단위를 메탄삼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미리리터로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10에 메탄삼성은 뭐야 10에 6승이죠 10에 6승 미리리터랑 같죠 그러면 여기서 미리리터 미리리터 지워지고 분분 지우면은 분모에 메탄삼성 메탄삼성만 남죠 그리고 분자는 문제에서 직접 줬죠 5mg 그럼 최종적인 건 뭐야 5mg포 메탄삼성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계산한 거가 833.33mg포 메탄삼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ppm을 계산해야죠 농도를 ppm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833.33mg포 메탄삼성을 바꾸면 되는 거죠 곱하기 자 그러면은 25도씨 일기압이고 분자량이 78이니까 78분의 25.25도씨 25도씨 일기압은 24.45죠 24.45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최종적으로 261.22ppm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0명 1년에 40건 재해 발생하고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8시간에 291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91 자 그럼 도수율 곱하기 10에 6승 항상 기억해야죠 자 연 근로시간수는 자 일단은 200명이라 그랬고 하루 8시간씩 291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는 뭡니까? 건수 나오면 되죠 40건 그래서 계산한 것이 86.2가 나오고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맙습니다 보호하기 네